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면 출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 그런데 이 핍박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복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 보셨어요? 복음.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이 소식, 이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왜 핍박이 올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이 와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무기를 주러 왔다.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가요? 생각을 해보죠. 아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무기를 줘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려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성탄절 핵심 메시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고 뭐다? 금을 주러 왔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안 되지요? 그런데 더 나가서 금을 주워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원수를 무찔러 김정은의 목을 어쩌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35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하미니? 불화하게 하며 불화하게 하며 뭘 줘서요? 금을 줘서.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와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딸과 어머니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고 뭐예요?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것도 원수와 적군과 그러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취지와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된 말씀에서 살짝 치워버리면 될까요? 불편하다고 해서. 그럴 수 없겠지요. 아니면 조금 고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살짝 좀 고치면 될까요? 만약에 성경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일루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 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고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성경은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수정도 불구한 이 말씀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6절을 보니까 한 수를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주 예수님이 가정을 그냥 풍지박살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뭘 줘서요? 검을 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검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에 또 며느리와 새어머니 간에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 검을 휘두르러서 그냥 아주 가정을 그냥 완전히 풍지박살내려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작정하고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에 아,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핍박이 오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왜 일어나냐?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듣기 좋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 좋은 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성국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되고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하자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병 여유로 떡 만들어 먹이고 무리를 걷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자를 살리고 그게 핍박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단의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걸 알고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사단을 향해서 흉탄을 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면 사단의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것이 핍박을 받는 이유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탄은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팔짝 뛰고 기뻐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야 될 일이지만 일본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원자탄 떨어진 게? 절망적이고 뼈아픈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자탄이지만 일본에게는 심판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자탄입니다. 이 복음의 원자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폭탄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폭탄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흑암 세상에 성광을 발할 거예요. 온 세상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너무 행복한 소식이에요. 주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어. 그러나 사단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심각해지는 것이 어두움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어두움은 물러가야 돼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거지 왕은 이 땅에서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야 돼요.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약의 어두움은 파괴되고 사단의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던 그 세상을 사단은 고스란히 놓고 쫓겨나야 합니다. 사단은 자기 왕국을 잃을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선포로 일시적으로 제약에 눌려있던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가 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 시대에 살고 있죠? 전쟁도 없지요? 하지만 이거는 위장된 거짓 평화예요. 세상에 이 세계가 2차 대전의 의학이 아주 극도로 대취 상황이 냉전 시대였어요. 이를 악물고 어르렁거리다가 핵무기가 본격화로 개발되면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세계 평화가 지금 냉전이 된 거예요. 냉전 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화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게 핍박입니다. 핍박. 이 거짓된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위장된 평화가 깨뜨려지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선포지만 헤루 왕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자기는 가짜인 줄 알거든요. 진짜 왕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식이죠. 똑같은 복음인데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지만 사탄에게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백성에게는 평화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될 것입니다. 복음 승포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탄의 왕국이 쫓겨나기 때문에 부덕불 불화가 발생을 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어둠에 눌려있던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참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폭동이 없어요. 대모도 없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물가가지고 물러가라. 아주 흉악한 말들 다 하지요. 북한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찌 될까요? 그냥 지도세도 몰라요. 지도세도 모른다니까요. 아주 그냥 기관단총으로 하연망사기로 싸서 그냥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제로도 안 남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폭동이 없어요. 대모가 없어요. 시끄러운 게 없어요. 그거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가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위장된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깨고 나야 진짜 평화라는 게 오고 진짜 자유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이 핍박을 견디고 나면 다른 평화가 위장된 평화 말고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파멸을 위한 이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일시적인 불화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시적인 불화는 단계적인 불화하고 과정적인 불화예요. 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불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샬롬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불화가 왜 필연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받아들였어요?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이 죄를 다시 거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계적인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갈 때까지 불화는 계속될 거예요.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둠이 지배하던 영역이 떠나갈 때까지 불화가 계속 혼란을 야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북한이 아니고 누구요? 이스라엄이 아니고 누구요? 내 식구라는 거예요. 내 식구. 왜 가족이 이 타켓이 됩니까? 왜 가족이 될까요? 이 땅에 제가 들어올 때에 제의 통로가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남편인 가족인 아담에게 먹였어요. 화평을 깨뜨린 제 1순위 해방꾼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실과를 줌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변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가족이 공모한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가족이 들어와서 교회도 보면 한 가족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해요. 그런 경우가 크다합니다. 다이색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렸던 사람도 누구냐? 가족이에요. 다이색의 딸이 다말인데요. 암론이, 이복 형제들이 왕들은 많으니까 암론이 그 이복 여동생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급탈을 해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암론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이색 왕에게 칼을 빼들고 왕궁에서 쫓아내요. 가족이 벌이는 일이에요. 복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식구예요. 식구. 사단은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가족 복음화의 가장 큰, 복음사의 가장 큰 장애물로서 이 가족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덤벼야 돼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나쁜 사람이 주인공의 누구를 사로잡아요? 가족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다 영화니까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갈등해요.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포기할 것인가? 막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뭘 선택해요? 반드시 아니죠. 나라를 선택해요. 나라를 선택하고 나면 가정을 구해요. 영화는 맨날 그렇게 스토리가 돌아가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나라를 구하고 나서 다시 가족을 구하는 거죠. 그래야 해피엔딩이 되는 영화는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하고 나라를 이루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족은 구했지만 나라를 이루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선택한 큰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핍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사탄의 주특교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족까지도 벌이는 가족과의 갈등까지도 가족까지도 사탄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마당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탄은 사랑의 공동행체인 가족을 도구로 복음의 일꾼들을 압박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합당한 일꾼은 담대하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딸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참 이 말이 얼마나 유치해 보입니까? 어렸을 때 애기 놓고 엄마들이 맨날 애 보고 묻는 게 뭘 묻냐 하면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봅니까? 아니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그거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 이 질문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결정이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복음을 포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나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면 고난을 받지만 그 복음으로 부모도 나도 둘 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복음의 일꾼은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집에 아래 있는 가족을 구해낼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은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마저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십자가의 열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열정을 갖자. 할렐루야. 십자가의 열정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혹시나 여러분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복근을 사서 당첨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허황된 생각. 이건 불가능해요. 복근은 어쩌다가 실수라도 되지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는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3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가족을 잃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생명도 목숨도 담부로 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거칠고 거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이 죄를 다시 추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의 목숨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가 받아들인 죄를 추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죄를 받아들인 우리 장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으신 주님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사단의 영역을 추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받아들인 당사자인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희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을 담보로 복음의 일꾼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단의 요구에 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물귀신처럼 여러분을 끌고 가족과 함께 끌고 멸망할 세상에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몰살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결정해야 돼요? 사랑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옆 사람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옆 사람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가시고 장노님한테 맡기고 근사님한테 맡기면 돼요. 힘들게 뭘.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게요. 다 제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룰룰랄라 편안하게 행복하게 박수치면서 또 저기 세계여행도 다니면서 유람하면서 그냥 즐기다가 즐기면서 오십시오. 말이 됩니까?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거라고요?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까지 져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 십자가 좀 져주세요. 부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안 돼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복음이 아니더라도 이 십자가에 대한 무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길만 가셨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딴 길 가신 게 있다면 제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십자가 길 안 가고 예수님 가셨던 딴 길이 있다면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만 갔어요? 십자가의 길만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필수품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십자가 없이 가요. 그건 말대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가면서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 딱 영어로 멋있게 써놔도 그 길을 가도 십자가 없이 가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다른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뭐만 십자가만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여러분이 결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될 준비물은 뭐다? 바로 자기 십자가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질문합니다. 혹 그 십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자기 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 내 십자가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어디 두고 왔어요? 장롱 속에 감춰두고 왔나요? 아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어디 버렸는지 잊어버렸는지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없이 가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디 숨겨놓고 왔어요? 집에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곤란한 일을 감수하는 것쯤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딱 하는 거 멋있게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남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런 일 내가 딱 앞서서 하는 정도가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십자가는 뭐냐? 39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냐? 39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뭐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목숨까지도 잃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이를 각오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젠가 제 아는 목사님이 삼천교육대에 갔대요. 삼천교육대 운영할 때 이제 군목이 돼서 삼천교육대에 갔는데 그 주 임무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진짜 짓고 왔는가 안 짓고 왔는가 그걸 이제 상담을 해서 가려내는 거래요. 여러분 삼천교육대에 가보셨어요? 그거 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 병신돼서 나오지. 그런데 목사님이 갔대요. 가서 삼천교육대에 가서 한 사람씩 그렇게 면접을 하는데요. 백이면 백. 억울해서 못 살다. 난 여기 끌려올 만큼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냥 술 먹고 귓거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삼천교육대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대 자기는 그 선별하는 일을 나는 못 되겠다. 교도소 가면요 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죄를 진 사람이 없대요. 나는 정말 깨끗하다고 하늘을 두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 자기 십자까지라고 하는데 그게 부당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만한 죄 아직 안 지었는데 아직 그 사람은 자기 실체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서 정말 보잘것 없는 자기 생명 하나 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그게 죄악된 실수예요. 사단의 실수입니다. 십자가 안 지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실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요. 썩어져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려고 하면 아주 난색을 표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 헌신을 요구할 수 있냐고 아주 반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내가 왜 십자가를 지냐고 그래요. 아니 나무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안해요. 어떤 희생도 안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고쌍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냥 도도하게 아주 맛있게 그냥 모피꽃도 입고 와가지고 그냥 입술 빨갛게 바르고 와가지고 그냥 참아. 색시처럼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새색시처럼 수줍은 듯이 노래 부르다가 그냥 집에 남자들이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아니 그 의복이 십자가 지기에 적합한 옷이라고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 지으려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혼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눈이 열려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겁니다. 영생이 보장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얻으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없다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보금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 만큼 핍박이 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친백성은요 보금의 일꾼을 기꺼이 영접해 줄 것입니다. 보금을 위해서 온 세상이 일어나서 핍박을 가해도 그 핍박자들 속에서도 이 보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영접해 줄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금의 일꾼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라합처럼요. 정탄군들이 가난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정탄군들을 영접해 주는 자는 반역이에요. 그는 만약에 들키면 삼족이 멸문치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정탄군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숨겨줍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을 살린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희생적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뭘 약속합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 핍박을 받는 천국의 일꾼들을 영접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해요. 미워해요. 욕해요. 비난해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이거야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핍박 받는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핍박에 동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면 뭐한다고? 그것은 단순히 그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런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의 일꾼을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상이 주어져요. 어떤 상이 주어지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어느 공적까지를 상으로 주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이 보금의 일꾼 이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서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주님 나는 정말 겁이 많아서 이 사람들 내가 우리 집에 재워주고 영접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대신에 내가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먹여서 보내랍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사소한 대접이지만 영접할 수조차도 없어서 겁이 나세요. 못 영접해요. 내 가족 다칠까 싶어서 영접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얼른 냉수 한 그릇 줘서 그냥 병돈 밀어서 가세요 해도 그런 사소한 행위마저도 보금을 위해서 빚박받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눈금만큼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주님께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상으로 쳐줄 만큼 복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 중에 마음에 드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마음에 위로나 받고 위안이나 받고 힘이 낫고 어려울 때 좀 기대고 이런 것이 종교라고 믿는 사람이 흔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흔합니다. 종교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종교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걸어야 해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해요. 가족도 걸어야 해요. 그리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내 사랑보다, 내 목숨보다, 내 가족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던져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에요. 이것이 뭐냐?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요. 신앙생활이란 그냥 위안받고 그냥 사랑받고 그냥 기대고 그렇게 어려울 때 좀 도움 돼주고 심심할 때 좀 와서 찾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순전포고를 하는데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잘했다고 막 환영해 줄 것 같아요. 그 침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픔이 올 것입니다.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걸어야 해요. 여러분 사랑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거세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일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같이 복음을 포기하면 멸망의 구렁둥이로 사단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님께 걸고 다 함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자녀도 부모도 다 살리고 나도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대부분 연상하기를 하성직자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함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질까 말까 자기 십자가예요. 안 져도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몫이에요. 우리가 주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탐대하게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사랑도 목숨도 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 가능해요. 핍박받는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내가 그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상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니 찬물 한 그릇 주고 보낸 것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이겠어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주의 나라에 총기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승부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합시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없이 끈덕끈덕 그냥 가봐야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찰자하게 십장에 와서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승부합니다. 사랑도 목숨도 가족도 크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다 얻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